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 처분이 나온 것을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집행정지 결정이 처분을 취소한 것은 아니지만 취소소송의 결과가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7월 이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것이고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 임기를 무사히 마칠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살아남자 현재 집권 세력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더욱더 강경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제는 탄핵 절차를 통해서 윤석열을 몰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석열의 탄핵소출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두관으로서 김두관은 자신의 SNS에다가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고 이야기했고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고 정치검찰의 총수, 법관사찰의 주범, 윤석열이 복귀했다면서 이거는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했으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적었고 법원에서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까 절차를 다시 밟아서 해임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두관은 자신은 국회에서 윤석열의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면서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선은 김두관이 하고 있는 얘기는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인 것이고 이번에 직권 세력에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정치하고 법치를 구분을 못해가지고 법리를 따져야 되는 일에다가 정치질을 해서 지금 망했다라고 보는 게 완전히 중론인데 지금 김두관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검찰하고 법원은 철저하게 법리만 따졌고 추미애 법무부가 법리는커녕 정치질만 하다 망했는데 그거를 지금 국회로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추미애가 실패한 방법을 국회에서 한 번 더 되풀이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결과가 다를 일은 만무하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민주당의 김두관하고 여권 일부에서 윤석열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법 쪽에서는 반응이 이런 반응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가 살펴보면 지금 집권 세력이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의 가능성을 이번에 집권 세력에서 그리고 추미애 스스로 사실상 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민주당이 원한다면 순식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탄핵 소출을 국회에서 의결을 할 수는 있고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출 의결은 국회 제적 의원 과반에 찬성만 있으면 가능한데 민주당은 위성 정당까지 합쳐가지고 과반이 훨씬 넘는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이론적으로는 지금 김두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은 가능하긴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쪽에서는 윤석열 탄핵은 사실상 봉쇄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추미애가 징계 청구에 의해서 소집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가 정직 2개월 정도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이미 판단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가 살펴보면 탄핵은 통상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로는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유를 저질렀을 때 파면하는 절차로서 국회가 제적 의원 과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파면을 헌법재판소에다 청구하면 헌재가 탄핵 심판 과정을 통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청구의 인용은 곧 고위 공무원의 파면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청구 인용의 요건을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없을 수준의 법 위반 등만 있을 경우에는 탄핵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출을 하더라도 국회의 청구가 헌재에서 인용이 되어서 파면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징계위원회에 가서도 파면에 해당하는 처분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나 징계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 결정 과정을 보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해임까지 가능했지만 선처했다라는 이런 사족을 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을 했고 검사 징계법에 규정된 징계 수위 중에서 해임도 아니고 면직도 아니고 중징계로 분류되는 처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처분을 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들이 내린 정직 처분 역시도 1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정할 수 있는데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 중에서도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나마 정직 2개월 의결을 하면서도 근거로 삼았었던 징계 사유 중에서 하나인 정치적인 중립선 위반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4일날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검사 징계위원회의 주장을 탈핵시켜버리기도 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검사 징계위에서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조차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며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사유조차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윤 총장의 징계 사유는 결국 법무부 주장대로라면 파면은커녕 지금 정직 6개월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 근거가 빈약한 셈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게다가 이 처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조차도 인정할 수가 없다면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다투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가지고 나중에 법무부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리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로 확정을 하더라도 윤 총장에 대해서 법무부가 적용한 징계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시판 청구 인용 요건인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는 턱없이 미치지도 못한다는 점을 추미애하고 검사 징계위원회가 스스로 증명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 쪽에서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거론된 징계 사유만 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탄핵소출을 한다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집권 세력이 윤 총장을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그거는 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까지 제기된 적이 없는 새로운 윤 총장의 징계 사유를 찾아내가지고 윤 총장의 탄핵 사유를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만일에 새로운 혐의를 찾아내서 이거를 징계 사유를 또다시 들이밀 것이라면 여태까지 추미애가 제시했던 것처럼 근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파면까지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중대한 내용이어야 하지만 현재 집권 세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탄핵소출까지 가능할 것이며 그리고 그 이후에 헌재 결정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을 파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진흥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역시도 불가능할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여태까지 추미애가 보여줬듯이 윤석열 총장이 찍어내려고 정말로 그 핑계를 긁어모으고 긁어모은 다음에 자기들끼리 짜맞추고 만들어낸 징계 사유가 그 6가지 징계 사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행정소송에서 완패를 했고 검사 징계위원회에서도 정말 어처구니 없다라는 비판을 받았었죠. 그리고 추미애하고 집권 세력은 윤석열 총장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막상 그 이유를 까보니까 국민들 역시도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반응이 꽤나 많이 보였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추미애가 또 잘못했다라는 여론이 더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겠다라는 그 사유에 대해서 현 정부를 지지하는 좌파 성향의 법조인들조차도 납득이 안된다 무리수라는 의견이 꽤나 나왔었고 시민단체라던가 그동안 현 정권의 편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런 세력들조차도 이거는 좀 무리수라는 지적이 꽤나 많이 나왔었는데요. 아무튼 추미애하고 현재 집권 세력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게 하려고 그동안 온갖 그 흠을 다 쓸어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 정도 판단으로 끝난 상황에서 과연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의 탄핵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전문가들은 현재 민주당의 김두관이라든가 집권 세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추미애가 영 끌을 한 윤석열 찍어내기가 사실상 완전히 무효가 된 상황이고 또한 이게 엉뚱하게도 윤석열 총장의 탄핵 가능성까지도 사실상 없애버리면서 윤 총장이 입지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든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추미애는 자신의 뜻은 물론이고 윤석열 총장의 뜻과도 상관없이 윤 총장에게 강력한 방패를 하나 쥐어준 셈인데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김두관 의원이라든가 현재 민주당에서 윤석열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런 내용을 몰라가지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첫 번째는 정말로 법에 대해서 무식해가지고 진짜로 몰라가지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던가 두 번째는 역시나 그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꾀하기 위해서 강성 친문 진영의 입맛에 맞는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현재 집권 세력에서 윤석열 탄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현재 집권 세력에서 이번에 징계가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탄핵 드립을 친다면 그 역풍은 본인들 진영을 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